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한번 선별해보고요. 종목별 상승률 체크해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교보증권 윤현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윤현민 팀장의 종목입니다. 자, 먼저 YG엔터테인먼트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2월 28일에 진입했던 파인테크닉스입니다. 1만 3천 원의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.69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3월 7일에 진입했던 원티드랩 살펴보겠습니다. 3만 2천 3백 원에 편입했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.10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원티드랩 수정 전략이 있는지 전략 정보 한번 하겠습니다. 팀장님 어떻게 살펴보고 계세요? 지금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. 네, 좀 지수가 좀 여러 가지 오르내림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매출에 대한 부분들,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창립 이래로 27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채용 시장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.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초단기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적 시장도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R이지만 HR 테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R,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네이버, 카카오 같은 이런 대형 플랫폼부터 시작을 해서 AR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만 500원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티드랩도 사실상 정책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3만 6,500원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? 오늘은 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약간 리오프닝하고 연결되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방역패스 관련된 부분이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에 좀 가까워지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가 좀 역대로 좀 많이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확진자가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뭐 방역패스라든지 좀 백신 패스에 대한 좀 방역성과에 약간 부정적인 좀 이제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직이 오게 된다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좀 직권 100일 안에 좀 전면 개편을 했다고 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공약 1호입니다. 지금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이 지금 공약 1호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리오프닝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거와 이제 별개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 좀 더 가까워지겠다는 어떤 그런 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24시간 영화보장이라든지 방역패스 완전 철폐를 지금 윤상선이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이제 이행되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수위원회가 조금씩 이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시간에 좀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정책과도 역겨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의료기계 자체에 대한 모멘텀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에스테틱 관련된 의료기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950억 이상의 좀 수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월간 기준 최고 기록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거의 이제 41% 이상 좀 증가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월 같은 경우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777억에 좀 어떻게 보면 수출고를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은 좀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양, 특히 미국이라든지 연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확산세가 약간 꺾이면서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좀 미착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미용 의료기계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를 좀 돌입을 했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마스크와 어떤 좀 이별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유럽, 미국을 중심으로는 수출세가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용기계 업체들이 좀 세 개 업체가 좀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일제히 한 2에서 30%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과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남미, 아시아 지역으로 좀 신흥시장으로 미국에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의 어떤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글로벌 피부 미용 의료기계 시장 같은 경우 2018년에 91억 달러에서 2024년 178억 달러 이제 두 배가 늘어나면서 연평균 12% 정도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령화, 고령화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연관이 되면서 의료기기 섹터를 한번 이번 점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진입할 섹터 의료기기 관련 주 가장 큰 모멘텀으로는 지금 리오프닝 살펴보고 계시고요. 거기에 더해서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.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대 살펴보고 계십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 종목 선정 한번 해볼까요? 일단은 의료기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미용기기 3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에서 30% 정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이제 성별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지금 천억이 넘어선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년 대비 31%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17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27%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는 울트라 포머3가 지금 해외 판매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사의 슈링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가 지금 9000대가 넘는다고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좀 이러한 부분이 좀 사실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작년에 연결기준 매출이 1000억 정도였다면 올해는 이제 30% 정도 늘어난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685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2%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10월에 내놓은 리프팅 장비의 신제품이죠. 슈링크 유니버스가 이제 조금 출시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지난주죠.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지금 의료기기, 병원 설비 그 다음에 전시회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동사에 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특히 이제 볼 유머라는 지금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신제품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올해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매수밴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시초가에 편입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 24,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18,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클래시스 제시해드리고요. 목표가 24,500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현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